사랑하는 사람끼리 사귀자는데 왜? 너 미쳤어? 나 죽어. 길어야 1년이야. 곧 죽을 여자가 사귀자는데 그게 그렇게 금방 OK야? 사랑하기 싫어? 죽는 게 뭐 어때서? 하루를 10년처럼 사랑하면 되잖아. 1분 2초! 한 달처럼 1년처럼 살아가면 되잖아. 나 너한테 아무것도 못 줘. 괜찮아. 사랑하니까.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. 사랑해 사랑해. 행복한 설레임이 위료대여. 사랑해 사랑해. 사랑해 사랑해. 사랑해 사랑해. 사랑해.